보신대로 한전과 성남시가 벌이는 100억대 소송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전과 성남시가 향후 최종 비용 문제는 소송을 하자는 협약을 맺고 일단 공사부터 하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윤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전과 성남시가 체결한 협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설 비용을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소송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중에 소송하자는 계약서를 쓰고 이설 공사부터 시작한 셈입니다. 8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공사는 일단 우리가 먼저 하고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걸 협약이라고 볼 수 있나 좀 쉽긴 한데 일반적인 방식입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한전이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 이설 등의 사업을 해야 할 경우 한전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이후 한전은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주체에 청구하는데요. 해당 주체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그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례로 한전은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청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을 우선 부담한 한전이 유성구청의 공사비 1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례적인 협약을 맺은 걸까요? 네, 한전과 성남시 모두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번 협약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한전이 소송으로 정하자는 협약을 맺으면서 100억 원대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 상황인데요. 한전과 성남시의 해명에도 왜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